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을 뒤집어 흔드는 태영어 신드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영어 태구민 후보가 평양을 다시 한번 가열차게 뒤집어 놓고 있다 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정성산TV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평양 신드롬을 일으킨 태영어 태구민 후보의 가열찬 소식 썸머리부터 소개시켜 올리갔어요 자유북한방송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태구민, 태영어 후보의 USB 동영상을 퍼뜨리던 북한 외모성 일꾼이 체포됐으며 지금 북한에서는 태영어라는 말만 꺼내서 체포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에는 지금 태영어가 누구야? 태영어가 누구야? 태영어가 누구를 내고 탈북을 해가지고 남조선에 가서 남조선 국회원이 되는 거이야? 라고 하는 신드롬이 퍼지고 있다는 가열찬 소식입니다 우선 방송 전에 이 정보를 알려주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께 감사드리며 김성민 대표의 투병 생활에 큰 힘이 되도록 후원해준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김성민 대표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구민 후보가 2월달에 지역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가 아닌 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야심찬 발언을 하고 또 태구민 후보가 이름을 태영어에서 태구민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사연 바로 북한의 테러 때문에 태영어에서 태구민으로 바꾸고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영어 공사에 대한 그 의지 왜 태영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날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탈북한 북한 외교관 국회의원 출마를 선포했다며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통해서 외신들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이 정신당한 주사파 조건이 작년도 11월 6일날 귀순 위사를 밝힌 탈북 청년 2명을 강제로 북한 호랑의 굴로 들이미는 그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문정권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생겼다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려고 온 북한인들을 보내느냐 그거에 나는 외교관 출신으로서 전의를 가다듬게 되었다 라고 ABC 통신은 전하고 있으며 당시에 로이터 통신 역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다음으로 최고위층인 태구민 후보 태영호 공사의 출마는 무엇이다? 바로 한성옥 모자와 같이 탈북민들의 국가적 지원을 모두 끊고 또 한성옥 모자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정권에 대한 항변 자유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이 정권에 나는 당당히 싸우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며 로이터 통신은 당시에 그 이야기의 워딩으로 무엇을 강조했느냐 역시 태영호다 태영호가 하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당시에도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이 소식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영호 공사가 2016년 영국을 탈출을 해서 프랑스에 갔다가 다시 제3국으로 가는 이 와중에 MI6와 같은 영국의 최고의 정보기관과 최고의 정보기관들도 군 전투기를 타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왔으며 당시에 김정은이는 태영호 공사를 체포하거나 혹은 또 암살하거나 이런 태영호 공사를 제거하는데 약 1억 유로 1억 유로 이상의 현상금을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태구민 후보 태영호가 당시에 탈출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독재정권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북한에 끌려가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살 수 없으며 잘못되면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용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식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영호 공사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을 강조했느냐 나는 뼛속까지 자유민주주의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태영호 공사의 이런 출마 소식이 데일리 NK가 소상하게 보도한 것은 무엇이냐 태영호 공사의 이런 탈출로 비롯된 정보가 전세계의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서 또 동북삼성의 조선족 통신과 북한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무역일꾼들 속에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소식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당시에 2월 24일 데일리 NK는 태영호 공사가 남한에서 국회의원으로 선고를 하는 이것이 평양에 알려져가지고 이 평양이 발카닥 뒤집어져가지고 평양의 주요 엘리트들이 야 태영호가 드디어 남도선 가서 남도선의 국회의원이 되는구만 야 남도선이 좋긴 좋다 라고 평양이 한번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은 데일리 NK가 2월 24일날 보도를 해서 저도 그 워딩을 받아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영호 공사 태구민 후보에 대한 소식들은 제가 몇 차례 또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태구민 후보가 이렇게 북한에 알려질 거를 예상했던 저의 소식통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시에 조선족 소식통과 북한과 중국으로 오고 가는 대방의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태영호 공사에 대한 소식들이 평양의 돈주들과 또 평양의 당 간부들 속에서는 핫한 있으며 그 이슈를 포장을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동북 삼성에 있는 돈주들과 조선족 통신들 왜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언론 커뮤니티 자료 같은데 인영을 하거나 그것을 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태영호 공사의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팔아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 태구민 후보의 소식은 제 소식통도 소상하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식통은 황장엽 선생 다음으로 태영호 공사가 고위층이 돼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에 제 소식통은 지금 평양의 사업을 하는 대방들은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태영호가 남조선에 가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뭐 안기부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전에 왔었고 3월 4일에는 좀 섬뜩한 소식도 전에 왔었습니다 3월 4일에는 태영호 공사 소식이 있는데 한족들과 조선족 나아가서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따라서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일지도 모르는 그런 종북 세력들 나아가서는 친북 세력들이 태영호 공사를 위해 할 수도 있다 또 태영호 공사에 대한 지시 그 지시는 중국 공안 외사국에서 외사국에서 동북 삼성에 있는 연락책을 통해서 한국에다 연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이제 3월 19일날 이봉규 TV에 나가서 태영호에 대한 테러 지시와 태영호가 당선되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그 이후에 태영호 공사에 대한 정보는 제가 그전에 알려줬어요 태영호 공사인데 직접 그래서 태영호 공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태영호 공사 측 태구민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해에도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부탁한 건데 제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중앙일보에서 아주 소상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중앙일보가 정세정 기자 정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태영호 탈북도는 선언 북성 충격에 출마를 하게 됐다며 3층 서기실에 암호를 쓴 태구민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는 분단 이후 지역구에 출마한 첫 탈북자이며 선고사무소에서 만난 태 후보의 첫 마디는 아이고 허리야였다 지난 4일부터 열흘 넘게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테러 협박 때문에 5키로가 넘는 방탄조끼를 입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 기사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태구민 후보가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누구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귀순 의지를 밝힌 탈북선은 21살 22살 이 청년들을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뒤에 포박을 해서 북한의 늑대의 소굴로 보낸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라는 이 소식을 또 중앙일보가 태구민 후보의 이 국회의원 출마의 변 또 나아가서는 태구민 후보가 강남에서 당선되면 강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세금 문제다 부동산 문제다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을 활용을 할 정책을 잘 펼 것이면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탈북민들의 강제 북성을 막는 법안을 꼭 만들 것이다 하고 주황일보가 소상하게 태구민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정보를 이 기사를 어제 읽고 읽고 이제 아 요거 태구민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겠네 했는데 이제 오늘 이 김성민 대표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가 와서 정감독 김성민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제 평양에서 들어온 소식이네 지금 태용호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제보야 이 태용호 공사 말만 꺼내도 무조건 자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제보를 받았어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의 그 핵심은 뭐냐 지금 태용호 때문에 북한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형님 했더니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를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태공사 소문이 소문을 제일 궁금해하는 부서가 외무송인데 태공사의 한국생활 usb가 얼마 전에 외교 성원 외교 일꾼 집에서 발각되었네 그래서 이제 문자 쓰기 힘드니까 전화하자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제가 이 자유북한 방송에 김성민 대표의 전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태용호 태구민 후보 동영상 usb를 유포하던 북한의 외무송 일꾼이 긴급하게 체포됐다 그런데 체포된 외무송 일꾼이 유포했던 동영상들은 요즘 태구민 후보의 동영상이다 그리고 태용호에 대한 말만 꺼내도 무조건 체포한다 요새는 체포할 수밖에 없죠 지금 태용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북한 외무송뿐이 아니거든 그리고 북한 국가 보이송애들은 북한의 태용호란 동영인들 그러니까 태용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태용호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태용호가 갑자기 누구길래 그래서 태용호에 대한 이름이 확산되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고 있으며 아니 태용호가 북한 최고의 외교관이었는데 영국에서 탈출을 해서 남두선으로 간 곳도 모자라서 이제 남두선 국회의원 준비를 하고 있어? 라는 소문이 집안까지 퍼지고 있다 북한 테러 때문에 태구민이라고 개명하고 한국 국회의원 출마한 소식도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 태용호를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태구민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출마를 해? 야 남두선은 과연 어떤 것이길래? 뭐 이런 현재 태용호, 태구민 후보 국회의원 선거 유세와 관련된 태용호 TV가 또 있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이 태용호 TV에서만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용호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북한에서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태용호 공사가 유세하는 탈북민이었다가 지금은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 입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강남에서 유세하는 동영상들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아마 이거를 북한의 외무송이 팔다가 걸렸나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북한이 다시 한번 발카닥 뒤집어졌는데 지금 평양에서 태용호 신드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태용호 공사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태용호 공사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태용호 공사처럼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그분이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태용호 공사의 앞길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들고 험난하지만 태용호 공사, 태구민 후보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당히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태구민 후보의 성론과 격려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열차게 달리겠습니다 열공!